노사연, 노사봉, 아버지로 번진 윤 부친상 조문 논란 사연은 간단합니다 노사연, 노사봉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씨의 상가에 간 거죠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상을 윤석열은 분명히 가족장으로 지내겠다고 했죠 가족장입니다 가족장 그럼 노사연, 노사봉이 윤 씨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일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노사연, 노사봉 씨가 가족과 같은 사이로 윤기중과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추정일 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연배는 노사연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윤기중,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만큼 그 아버지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았다 아버지와 뭔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아버지 장례에서 막 펑펑 울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상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 힘든 사람들이야 그러면 울 수도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뭐 그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다들 호상이라 그래 나이 들만큼 늘었고 또 특별한 병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없이 잘 돌아가셨어요 왜 울어? 근데 아니 장례 문화들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왜 울어요? 자기가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노사연, 노사봉 씨가 이 윤기중 씨를 보내주기가 너무 안타깝고 받은 게 많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대부분 짐작을 하죠 자 보세요 유일한 연예계 인사예요 연예인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아니 종교계에서도 아주 정말 중량급 인사들 아니면 정강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정강호는 그렇게 퉁쳤단 말이에요 종교계에 한때 한기총 회장도 했던 사람 뭐 이러면서 퉁쳤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가족장애라고 하면서 정강호는 받아 그러면서 또 저기 주변에 다른 목사들이나 하바리 목사들이 또 있었나 보죠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왼통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윤석열을 찍은 연예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코털 김흥국 아닙니까 마침 해병대 출신이고 그러니 거기 가서 문상을 했으면 해병대 출신들이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흥국도 없어 그런데 노사연 자매가 유일한 연예계 인사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장애 올 만큼의 특별한 인연 그게 무엇일까 그게 이 내용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경남일보에 성함을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이분이 경남일보에 기자였어요 기자여서 지금 역사 기행 역사적인 어떤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칼럼들을 계속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도 썼고요 책에서 특히 마산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엄청난 학살에 대해서 유일하게 책의 기록으로 남겼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노사연 씨가 그쪽에 가서 펑펑 울면서 종문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이런 이유였겠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글을 올려놨어요 김주환 기자님의 역사 비화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마산 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CIC의 마산 파견대 상사였다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고 상사가 실질적 현장 책임자였다 그래서인지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핵심 책임자들을 고발하는데 노양완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이 사실을 취대하던 당시 노양완 상사가 언제 마산을 떠난지 추적하던 중 그가 노사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적자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아마 노양완의 한국전쟁 당시 기록은 이 책이 유일할 것이다 노양완 이후 강원도 화천으로 정글한 사실은 노양완이 이후 강원도 화천으로 정글한 사실은 딸 노사연이 스포츠신문에 직접 쓴 글을 인용했다 학살이 1950년에 있었고 10년 만인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에 학살의 가이자 11명은 고발됐다 그때 학살 사건의 주범이 조용훈 전 마산경찰서장 이 책을 쓸 때 경남교통협회 이사례였대요 구중옥 전 마산경찰서 사찰 형사 최익조 전 형사반장 이분영 전 형사 강상봉 전 사찰계정 정두환 전 사찰계정 노장연 황임 사찰계 형사 이우정 전 특무대장 그리고 이진영 전 특무계장 노양환 전 특무대 상사 등 11명을 지목하고 있다 특무대의 노양환 상사는 당시 마산보도연맹원 학살을 최일선에서 지휘한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지만 구체적 행적은 드러나지 않고 있고 다만 그의 딸인 가수 노사연이 1990년 한 스포츠신문을 쓴 글을 통해 대략의 행적을 짐작할 수 있다 일간 스포츠 무담없는 여자 노사연의 사연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를 따라서 화천으로 이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마산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가입을 독려했던 사람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 이 기록에 의해서 김주환 기자는 민간인들이 직담 학살됐다는 증언을 추적해서 실제로 파도에 떠밀려온 보도연맹원들의 시체가 매장된 털을 다섯 군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부로 흙을 파면 유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 당시 부산면 심리, 원전, 옥계, 남포, 설진이 해안에는 시도 때도 없이 날론줄에 묶인 시체들이 떠밀려와서 한동안 이 해안가 주민들은 끔찍한 생각에 차마 생선을 먹지 못했다고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최일선의 지휘한 핵심 인물 그러면 그 이후에 이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들은 철저하게 숨겨졌습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당시에 제대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일부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이 보도연맹 사건은 유명한 미제 다시 말해서 제대로 모든 사건의 내용과 주도자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기록되어 있는 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그 보도연맹 사건에 중심에 있었던 아버지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연맹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에 친일파였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이게 다들 보세요 이분이 특무대 상사였잖아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가 그때 당시에 친일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1950년에 전쟁이 벌어져서 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군대에서 공문이 세운 게 아니에요 거의 일본 특히 장교들 같은 경우 직업군인들 같은 경우는 대개 일제시대부터 일본 군인으로 사실상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 노양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흐름 속에서 특무대 상사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학살이 자행된 게 1950년입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에 5년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그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지 개인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그때 당시에 직업군인들 장교와 직업군인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김민지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친일파에서부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공을 세워야 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을 세우는 자기의 전공을 세울 수 있는 선택으로 보도연맹 학살의 주모자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갑자기 보도연맹 사건을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노사연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끔찍한 학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마산의 보도연맹 회원들 보도연맹 단원들을 전부 끌고 가서 집단으로 학살했던 사건의 현장 실무 담당자였다는 겁니다 현장 총책 그러니까 작전은 윗대가리에서 세우든 어쨌든 실제로 가서 학살을 진행하고 관리하고 사람들 잘 죽었는지 확인하고 한 사람이 노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 원래는 그런 거죠 해방정국에 다양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승만이 딱 들어오면서 이 다양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대로 놔뒀다간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공산당을 때려잡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그런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949년 6월 5일에 좌익계열의 전향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을 만들어요 니들 반공하면 살려줄게 니들이 전향했으니까 함께 반공을 하자 1948년 12월에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이들을 사상적으로 전향했다는 입증을 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서 보도연맹을 만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거의 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전부 학살해버리죠 전쟁이 벌어지니까 언제든지 공산당으로 전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미리 싹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학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이 전부 다 공산당원이나 전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보도연맹에 이름을 올려놨어요 특히나 시골이면 시골일수록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도연맹에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다수였는데 죽임을 당했죠 그 학살의 마산에서의 실제 담당자가 노사연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한 사실이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그게 노사연이 잘못한 거예요? 왜 연자자를 갖다 적용하고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노사연 씨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누렸던 그런 유복했던 유년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 학살의 상황을 보고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한 번이라도 대중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두환의 아들이나 전두환의 손자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을 가지고 왜 사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과오를 저지른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최소한 인정하고 자기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느냐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얻은 권력과 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누려왔다면 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사기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수백억을 땡겼네? 그런데 그 사기를 저지른 사람의 아들이 그 수백억을 그냥 써 그리고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온갖 이권을 다 누렸어 그걸 어떻게? 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까지는 몰라 그러니까 최소한 나와서 사죄하고 그런 재산들이 있다면 사회 환원하고 범죄적 수익을 반환하고 그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심각하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제가 한소희 씨 맞죠? 한소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부모들이 한소희 씨를 힘들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손에서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빚이 있는 데다가 심지어 사기도 이렇게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소희 씨는 자기가 탑스타가 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그 돈을 갚아왔고 또 어머니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여러 번 했어요 그냥 돈 얼마 사기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좌제로 뭔가 징벌을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유족들한테는 사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유족들이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로 누렸던 권력과 돈을 함께 향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사회에 화나는 적도 없어요 그 첫 번째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로서의 뭔가를 누리려면 반드시 노사연 씨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정치적인 행위를 했어요 지금 가족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장인데도 굳이 가서 조문을 하면서 대성통고를 해서 윤기중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부각시켰어요 그 윤기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노양환 씨하고 친분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럼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그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댓글이나 비난이 달린다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댓글이나 비난 달린 사람한테 연예인은 연예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하지 마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는 거지 빈소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 현장에도 조문 오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언어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정치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조문을 했어요 그럼 정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공적인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노사연은 2010년에 원정 출산을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2010년에 원정 출산을 한 사람들 고 어림에 원정 출산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한동훈 아니었나요? 이거보다 조금 늦었었나? 한동훈도 원정 출산을 했던 사람인데 2010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정 출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사회를 달구고 있던 때입니다 2008년 리몬브로드 사태가 터지고 2009년 지나서 2010년에 대해서 회복될 즈음이었어요 그 즈음에 원정 출산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라말로 반드시 원정 출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변명으로는 시부모님 만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건 진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나중에 뒤늦게 밝혀진 거네요 뒤늦게 밝혀졌어요 2010년이 그때 나은 게 아니라 2010년에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밝혀져서 그때 원정 출산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던 겁니다 노사연이 미국에 계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이 손자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셔서 미국으로 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을 했고 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임산부 비행 탑승이 제한되기를 원했지만 잡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다 이거는 누가 봐도 미국의 시민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미국을 모국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반영이 된 행태 아닙니까? 자기가 유학 중에 한동호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나 유학 갔을 때 애 낳았어 어쩌란 말이야 그런데 애 낳을 즈음에 유학을 신청을 했죠 애 낳을 즈음에 유학 신청했어요 큰애 낳을 즈음에 그리고 둘째까지 빨리 낳고 돌아왔죠 그 둘째까지 낳고 오려고 유학 가서 있었던 기간을 해외 연수 기간을 늘렸어요 그러기까지 하면서 애를 낳고 왔어요 거기서 원정 출산이 심했을 때 유행했던 말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미국 시민권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역시 친미주의자니까 노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학살을 저지르고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였겠습니까? 미국이 대표적인 거죠 친미가 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은 저질릴 수도 없었고 그런 이후에 자기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고 그렇게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숨어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동네만 이전을 했지 마산에서는 못 사니까 마산에서는 4.19 이후에 살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화천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는 무슨 살인자들의 소굴인가요? 그런 사람들 다 받아주고 잘 물론 그때도 직업 군인으로서 살았겠죠 원정 출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92년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노사연 씨 교통사고 내 두 달 만에 피해자 숨져 레알입니다 내려가 주시죠 밑에 기사를 좀 읽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인기 여가수 노사연 씨가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이게 1992년에 나온 기사인데 91년 11월 자기 승용체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어 피해자가 두 달여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월 17일 날 사고를 냈고 69일 만에 숨졌어요 숨진 이후에 기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낸 것도 기사가 안 났어요 놀랍지 않아요?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난 것이 기사가 안 났어 기사가 안 나다가 두 달여 만에 숨진 뒤에 기사가 났어 죽은 사람은 무단횡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때가 1991년입니다 1991년에 여러분 밤 11시 50분에요 11시 50분 11시 50분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워서 숨지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블랙박스도 없었어요 CCTV도 별로 없었던 때에요 소곡동 한국은행 본점 앞길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경찰은 출동을 했을 거예요 한국은행 본점 앞이니까 한국은행 본점 앞길에서 무단횡단을 밤 11시 50분에 이야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요즘이라면 그냥 무조건 처음에 그냥 형사 구속돼야지 맞는 거죠 인사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구속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음주도 아니고 아니었어 그리고 진짜 무단횡단을 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속이 안 됐다고 해도 바로 사람이 죽게 되면 구속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또 우연인데 우연의 우연인데 91년도에 윤석열은 또 사법고시에 합격하네요 91년도에 윤석열이 사법고시에 합격해 그리고 사법연수원 수료가 94년 2월이야 윤석열은 신림동 도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9년간 구수를 하면서 이미 사법고시에 통과를 해서 검사든 판사든 이렇게 막 초임 검사 판사 이렇게 돼가지고 형사부에서 빡빡 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91년도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법연수원에 들어갑니다 아예 관계가 없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만약에 윤기중 씨와 노사연 씨가 굉장히 가까웠다 특히 윤기중 씨가 노양환이라고 하는 노사연 씨의 아버지와 또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과 친일파 출신의 친미주의자들과 특별한 그런 친분을 가져왔다면 그 특별한 친분을 우리는 지금 이권 카르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혹은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91년도 만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시금 새로운 시각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노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주도했을 만큼 친미주의자였고 그리고 또 그걸로 군내에서 공적을 세웠던 실제로 학살 저지르고 10년 동안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어요 4.19 일어나기 전까지 안 그래요? 그러면서 윤기중이라는 분은 또 한국의 최초의 일본 유학생 아닙니까? 윤기중 교수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교류들이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 갔던 시기가 뭐 보면 1982년 이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1982년 그리고 그 전에 아, 66년이네요 1966년서부터 68년까지 일본에 유학을 갔네요 66년부터 68년까지 그리고 58년에 석사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또 연대 내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경력을 쌓았는데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경제 원리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친일적인 그런 경제 이론들을 집대성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이들끼리의 서로 관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너서클들은 노사연 씨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추정들 그런 추정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기득권 카르텔을 추적하는 탐사보도의 하나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사봉, 노사연 자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게끔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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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